아 감사합니다 우리 핑크 화이트님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종족이 안좋아서 이겨준다는 확신은 못하겠네 11시형 혹시 스틱 아시나요? 모를거 같은데? 해맞은 애들은 거의 몰라 아 그 유튜브 제가 승방중인데 유튜브에 나도 지금 아이디가 초보같은 아이디라 너 원래 이 아이디 폐 아이디로 만들라고 초반에 폐 만들어놨는데 포기했어 풍이 많아졌어 아아 만들었어야 돼 폐 아이디 만드는게 은행이 있어 아 저희 아 진짜 아빠가 아니구요 그냥 50대 형님인데 나이 아 그러니까 실력이 느신거에요 형님이 처음에 오셨을때는 빌드랑 심시티랑 아무것도 모르셨는데 제가 이제 딱 처음하고 이제 안되는거 저는 바로 패치를 하니까 심시티를 파일럿은 넥서스 쪽에 붙여서 짓고 게이트도 최대한 이렇게 방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게이트랑 21포 웨어 오시고 그 다음에 칠드라 빌드를 안틀리고 정확하게 하는거 배우시고 두번째 파일럿은 여기 그리고 오드라 오드라까지 아마 오드라 칠드라까지 마스터하셨지 그니까 이렇게 빌드랑 심시티랑 이제 기본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해놓으면 같이 게임할 때 편해 뭐 드라곤컨이나 질러컨이나 질러 찌르고 유닛 움직임이나 미니맥 보는거랑 빌드 타는 방법이랑 이런거는 나중에 해야될거 좀 더 실력이 늘어야지 하면 전투에 못마르다 어 반타형이 반타형이 아 이거 이길라면 리버해야되냐 피그를 한번 가보자 오지랫 어 이번파나 위기긴 한데 이번파나 위기긴 한데 공족이 안좋아가지고 리버로 한번 해볼까? 런지를 1시에 찔렀을때 펑크가 없습니다 호호발 형님 안녕하세요 호호발이 형님 전투 날 부른다 전투 날 부른다 전투 날 부른다 전투 날 부른다 어이 맵게 우리 1시 가자 나는 전투에 못 말하다 나는 전투에 못 말하다 나는 전투에 못 말하다 미샤 2 전투 날 부른다 미샤는 저 10시에 끝나요 10시에 고기 40분 남아네 원래 같이 공방해도 되는데 어제 공방 한두판 할 바에 그냥 로그인하고 다른 손님에게 기대라고 프리헤스 간다고? 너무 금방 져버리져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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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쭈레겐 말고 퍼즐스프, 퍼포부터 야오 아하핳핳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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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 너무 위험한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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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파가지고 질러들인걸? 지질 나한테 안오네 여기 형님 꼭 못하는 프로톡스 형님들 특징이 꼭 금지네퍼 막아야되는데 그 여기 두 명에서 막으려다가 죽어 할 수 있는 마이너 맞이 안된거 아니야? 누가 한번 가보세요 마이너 맞이 안된거 같은데 마이너 맞이 안되네 맞이구나 마렌즈가 막아야 돼 그래도 약간 나름 질러야 이거 하나 크롭 오른쪽 꽉 쌓아 어 그냥 거기 있으세요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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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괜히 드라곤 움직이셨다가 폭스나다 하신거보다 내가 리버로 펴서 되니까 아 내가 요즘 리버컨이 잘 안돼 아 컴 바꾸고 포르토스랑 세랑 경기력이 2배 이상 떨어졌어 컨트롤이 안되가지고 진짜 세랑 경기력은 너무 떨어졌고 할만큼 했다고? 못막은게 할만큼 못한건데 원래 막을 수 있었던건데 금진해가지고 죽었잖아 어 11시 형님 방송에 들어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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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이 부족합니다 아리가 존나 안돋어 오케이 테란 테라인건 진짜 대박났다 전자들에게 도전 중입니다. 와 스파이어 깨면은 이거 진짜 할만하다 역전강 나온다 제발 스파이어 깨면 역전강 나온다 그렇지 토스를 죽여야되 형 이러고 오더 드릴게요 그 팬 나오셔서 토스 죽일거에요 여버씨 털고 다버씨 털고 하니씨 스파이어 까지 깼기때문에 하니씨는 별로 안나오고 여버씨는 어저 땡크가 없단말이야 일꾼 많이잡아가지고 펄터라서 아마도 하니씨는 아마도 아 근데 리버 2마리 이거 오바인데? 궁서틀 좀 오바인데? 어? 어 근데 이거 셔틀 뭐 타있는거 아닌가요? 탱크 밑에다가 내리셔야죠 나쁘지 않은 시도였어요 너무 과감하게 내리시는 아부탈 같다 탱크 밑에다가 탱크 밑에다가 탱크 밑에다 탱크 밑에다가 탱크 밑에다 탱크 밑에다 시간만음 상시 죽이면 할만하다 유탈 리버 때리다가 많이 봤거든 한시 옵져봐 주셔야 돼 형님 핫콜 깔아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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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헤드시미가 있어 여기다가 내리면은 스팸드 됐겠는데 빵 빵 아 이게 안타 아 시발 아 총나 안되네 컨트롤 아 이게 왜 안타냐 아 반응이 원래 반응이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석 아 터머라이브 2라운드... 유고로 드라곤 좀 날려줘야겠다 아 근데 아 아 줄넛이 많긴 하다 형님이 손이 따라가서 이것도 오셔야 되는데 손이 안 따라가겠지 아 너무 많은데 안 마당도 먹었나 봐 분량 뭐야 저거 어디서 하는 거야 안 마당 먹었나? 아 저거 여깄다 형님 저거 엘리 좀 시켜주세요 아 치팀 쓰다 봤어 아 내가 엘리 시켜서 운동이 해야겠다 야 가스 짓으면 안 돼 가스 짓겠다 어 어 저거 엘리 지키면 이길 수 있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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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도 깎아가면 돼 아 오늘 근육이 많다 아 오늘 근육이 많다 아 진짜 알았다 그냥 퐁이 많으세요 벤이 많아요 그래 반격 haciendo 아 네 아 너무 많은데 아 방금 드라마 내꺼 셔틀 잡았는데 아 셔틀 끌렸어야 되는데 아 쿠리버 팔렸으면 할만 싶은데 아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 아 쿠리 내가 내꺼 남았다 아 그래서 형이 1대1이라 한 번 나 타카 나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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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구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구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죠? 상투 엄청 많나 보네 아구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력이 없다 대기했다 아리얼을 위한 아 투리버 팔렸어야 하는데 아 네 제가 다크.. 다크를 안 뽑으셨네 상대 옥저버가 엎어가지고 다크 찍고 한 번 막았으면 다크를 안 뽑으셨네 다크를 안 Operation 전보다 constitution 다크를 배 någonting 다크를 Aid 나는 칼이 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흔한 기자가 더 tard해. 이의 마을을 버스는 춤을 추고 이동을 추고 있다. 당신의 가을을 기자가 더 이상해라. 더 이상net고, 어린이 라이트는 도착되네. 히힛 마이야를 위하여 온가 베라시콜리오 맹왕 베라시콜리오 베라시콜리오 마이야를 위하여 맹왕 pareil 왕말로 지금 소스가 옥토바만 나와도 아 진짜 아까 2립을 안죽었으면 이기진 않았더라도 점수가 좀 있었는데 성격이 많이 부주지지 않으면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전체에 도전을 내려놓은 영향력이 상승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부 투하하여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상승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게임은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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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